반갑습니다. 삼백입니다. 이 영상은 2024 오사카 피싱쇼의 첫째 날 비즈니스데이에 창간을 다녀온 영상이고요. 총 3개의 홍보관 중 첫 번째 6A관, 시마누아, 야마가 블랑크, 메이옥, 제1종국 등 약 30여개가 넘는 브랜드가 자리를 잡고 있는 전시관입니다. 6A관을 돌면서 전체적인 스케치를 담은 영상이라 한번 쭉 편하게 둘러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천천히 즐거우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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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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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